아 내가 뭐 터치를 안할려고 하는데 이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응? 여러분들 요새 이제 취국도 좀 안정되어가고 나도 한번 그 헬스장 가서 쇠질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요 PT라는 걸 받으면 그렇게 좀 좋다고 하던데 여자 선생님 보 셔서 선생님 PT 어 여자 선생님 코어 X대네 아 또 가정방문 이런거 안되나 집에 이제 어 아니 왜냐면은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이제 막 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서 어 어 회원님 한 개만 더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딱 한게 응? 으쩔 딱 응? 탁 해가지고 씨 미칠년 아니 요새 뭐 포 보면은 밑에 광고에 뭐 탑툰 내가지고 막 그 PT선생님 막 딱 한번만 더 해요 이러면서 음?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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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뒤통수 엇? 부들부들 하지 부들부들 하지 에라 모르겠다 컷 컷 니달리 한번 잡아야되는데 진짜로 니달리 한번 잡아야되니깐 내가 레드 먹는다 쯧 불만 없제 와 씨X 블루도 니가 먹었잖아 응? 책임없는 쾌락 응? 그런거는 안돼 블루를 먹었으면은 응? 레드를 줄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거지 그냥 좀 죽일게요 어? 어? 아이차 하아 더 니달리를 잡아야되는데 우리가 안돼 이거는 아 니달리를 이씨 니달리 니달리를 잡아야되 니달리 그렇지 이즈리알이 먹으면 너무 좋고 아무나 먹으면 돼 그냥 어이씨 게임이 좀 만들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살짝 응? 아우 그냥 임피올려 일단 무책임한 쾌락 모르겠다 응? 씨X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일시불인데 어떻게 안사 이거를 노콘형 미드라이너 응? 쯧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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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만하잖아 가! 가! 무채껏 니달리 물어 그냥 가이사 물게요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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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처럼 뒤로 이렇게 쓱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이사를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아우 좀 한 대만 맞아주세요 어 어? 아니 뭐 뭐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기고 있네 아니 그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빼주니까 되잖아 응? 판테온 뭐 스킬 이것저것에다가 저 카이사 또 이것저것 들어왔고 응? 스킬 타임빨불 문장 두번째멀 피부 데미 장식 룬 아이템 타악하니까 되잖아 싸움이 이것저것 내가 잘 뺐어 보면은 솔직히 컷 아 그냥 세트를 때려 내가 하나 깨달은게 있는데 그냥 세트를 때리는게 낫더라 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이사 어떻게 한번 때려보려는 그 노력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이거 이거 할만하잖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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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지금 나 같으면 한다 왜 왜 왜 할만하잖아 이즈리얼 좀 집중해가지고 여기 W하고 평 Q 여기 뒤로 살짝 빼면서 빼면서 좀 좀 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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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사 가이사 그렇지 Q Q 그렇지 밑으로 W 옆으로 비전이동 딱 하면서 Q 병 Q 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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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이거 모데랑 나랑 한번 해보자 일 한번 내보자 응? 나랑 유쾌한 반란 한번 해보자 아 맞으네 진짜 모르겠다 음 모르잖아 얘들 여기서 깔짝깔짝하니까 모르네 이제 알았네 음 안돼 이제 아이고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안되나 카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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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아휴 눈이 좀 아휴 눈이 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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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쾌한 반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옛날부터 뭐 실패하면은 4형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ximal 한 장 이리 보내주기 아휴 이렇게 상당히 괜찮고 어거지러 걸어 어거지러 열어 아아 그거를 키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이씨 얘 지랄 해라 그냥 야 잘했다 잘했다 이거 깨고 깨고 들어가 그렇지 너무 아름답고 오케이 여기까지 내 이름은 이즈리얼 이리와 세나 온다 무지건 한번 해보려고 아 뭐라니까 골베는 왜 또 604야 자크 CS는 또 왜이래 아 내가 뭐 터치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왠가 나면 터치 안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텀에서 참 많은 것을 유고 냈음에 불구하고 그런것 좀 하지마 그런것 좀 쓸데없이 끌 용기도 없고 딱히 끌 생각도 없으면서 무의시적인 매크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것 좀 하지마 보여주기식 그런 응 응 저 사형선고 그런거 하지마란 말이야 진심으로 해봐 좀 이거는 아지르가 아지르가 야 아니 러블랑은 또 왜 죽어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보여주기식 왜곡을 하지 말고 좀 진심을 담아서 써보라니까 아니 날 봐요 나는 화내고 있지만은 장난이 아니잖아 진심이 담겨있잖아 내 끌어오르는 주문의 힘에 에? 여기 진심이 담겨있지 않느냐고 내 신비한 화살에 진심이 담겨있어요 그만 쳐봐 신세키가 라인전에서 CS 두배 차이나고 이 1D CS를 뺏어먹네 아니 게임 시작하고 1분 30초부터 CS 먹을 공평한 기회를 준단 말이야 라이언스 롤에서는 왜 그때 공평한 기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21분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왜 거기선 대충 하더니 뭐라도 해 그냥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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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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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해 아니 왜 안해 왜 방금 아지르가 우리 바텀 때려 부수고 있는데 여기서 카소스는 골렘 쳐먹고 있고 자크는 이니쉬를 여기서 안 걸어 응? 골렘 쳐먹으면서 뭘 바텀 막으라니까 어 나 이해가 안 되네 응? 일단 얘는 멍청해 어 이거 양심이 없어요 어 못해 르블랑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님들 그 신라 호텔에 아 그냥 빼라 딱 보니까 조졌는데 야 아니 거기서 뒤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일단 저 걸긴 했는데 8일진을 찍히는 할 일진을 그렇지 아유 그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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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엇? 님리오님? 으으 6곡지 바텀 오면은좋았는데 아 이거를 못 끄네 응? 그냥 이 씨발 절구통새끼는 포함이 안돼 아 안되네 이거 그냥 뒤져라 뭐 이리 구질구질해 가아 전멸 쓸 뻔했네 아 아이씨 뭐 아니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즈리얼 Q 존나 못 맞추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응? 이즈리얼이 Q를 못 맞춘 덕분에 전멸을 뺄 수 있지 않았나 예 잘하면 떡상이다 이속 느려지게 만들고 개 지랄하네 그냥 죽어주세요 좀 탑에서 우리 더블킬 나가지고 안그래도 분위기 흉흉한데 아 정신나갈 왜 야야야 뛰어뛰어 뛰어뛰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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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찍지마 핑 찍지마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야야야 얘는 왜케 잘피하냐 기분 나쁘게 이즈 킬 다 먹었다는 이달리가 아는데 그래서 문제야 야야 야 그냥 빼자 어 그래 이이이 이거 뭐지 이거? 하아 아 근데 어차피 죽었네 다행이다 뭐 아 뭐 안되나 이거 그 360도로 돌아가면서 때려야지 그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뭐 안되나 아 뭐 안되나 아 아 아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? 방송하면서 이제 가장 재미없는 후원 천원 딱 주면서 형 나 오늘 이때야 그동안 고마웠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래 잘 갔다와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퇴근했어요 맥주 한 캔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크 크 크 크 크 크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아 그래 근데 이제 만원 주면서 하면 그거 이제 진심이 느껴진단 말이야 아 맥주 먹으면서 정말 나를 재밌게 보고 있구나 아 정말 그 음 이때구나 어 군대를 가는구나 이 친구 아 너무 좋아 어 참 가기 싫겠다 이런 진심이 느껴진단 말이야 탈진 탈진단 말이야 아 왜 그냥 깨워주고 아 저의 스페인은? 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 스페인은? 스페인은? 혹시 프로게임당 관계자 여러분들은? 스페인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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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마지막에 이즈 처음보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이즈 진짜 잘하시네요 문득 이렇게 말리다 보면은 어릴적 보기 심해 진공청소기 앞통을 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